여기도 있네요. 아 저 2명이세요. 하나 기절. 정말 잘 하시는군요. 몇 시간 하셨어요, 결국? 2000시간이요. 방송 같은 거 안 하세요? 네, 안 합니다. 왜요? 말재주소 있으신데요? 아, 정말요? 나중에 하게 된다면? 네. 와두세요. BJ 낑깡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연입니다. 어제 오늘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외출하실 때 꼭 우산 챙기시길 바래요. 아, 저도 챙기라고요? 어, 전 집 밖에 안 나가서 괜찮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렛츠 고!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햄 아이엠 뭐라구요?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햄 나는 사과 안녕하세요 사과님 안녕하세요 햄님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믿습니다. 다 먹을까요? 다 잡수세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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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네 번지라고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아흐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꼭 나중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천국에서 뵈요. 사과님 네? 네? 아닙니다. 찍어주세요. 따라갈게요. 죄송해요. 멍 때리고 있어요. 루인스 루인스 괜찮죠? 좋죠. 오케이. 꺼보싱 시작하자마자 아이엠 그라운드 했냐면 님 닉네임이 그라운드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네. 별도 없이 해봤습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기 그러기 지금 혹시 눌러말하기에요? 네네네 오픈마이크로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마이크가 자꾸 끊기거든요? 이렇게 들려요. 됐나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리 하셔도 돼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예? 여자친구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런거 물어보세요. 있으세요? 여자친구요? 없는데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봉지네요. CC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님 CC 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아이고 어때요 기분? 전 상남자니까 괜찮죠. 오 나이스 미쳤는데? 자존감이 없네. 말소리 님이 더 좋은 남자 아 도우는 좋은 남자 만나면 되죠. 저가 더 좋은 남자 만나라고요? 그 남자보다 님이 더 아까웠어요. 맞아요? 예. 어디 사세요? 예? 집에 살아요. 네? 제 신상을 자꾸 여쭤보십니까? 예? 굉장히 그거 약간 부담스럽네요. 이 판 1등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먼저 가주셔야 돼요. 통화를 먼저 맞으라는 거군요. 오 눈치가 빠르시네. 안녕하세요. 저희 과 선배님이 갑자기 제 방에 방문하셔서. 아 기숙사예요 님?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기숙사가 게임하는 거구나. 대학생이시구나. 네. 오케이. 무슨 과예요? 관광학과요. 관광 좀 시켜주세요. 네. 어디 사세요? 저 산옥이요. 산옥이요? 네. 여부네요. 네. 플레이어건이 있다 플레이어건. 지금 쓸까요? 지금은 안 나와요. 아 그러네요. 응. 멍청했어요 죄송해요. 알고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상이 형 방에서 배그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건데? 지상이 형은 지상이 형 방에서 배그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너는 언제? 경현이 형 방 갔어요. 아 경현이 형이랑? 오케이. 응. 어. 밥 먹었냐? 어. 어. 뭐 먹었어? 어디 가게? 어. 어 그래 어. 잘자. 리마. 네. 여자친구예요? 저희 위층 사는 친구였죠. 인싸지네. 네. 약간 인싸죠. 인싸 냄새 나는데? 벌써 걸깡이 안 나요. 마이크 해야 되고. 한번 해주세요. 쏜다. 뿅. 목소리 너무 작은데? 제 목소리요? 이게 마이크가 좀 멀어서 그런가? 제가 목소리를 더 크게 말할게요. 좋습니다. 형들 옆방에서 수험 공부하는데. 어. 그럼 ASMR로 해주세요. 마이크에 대고. 에이. 에쓰. 하. 하. 들렸나요? 지금 호흡이 왜 이렇게 짧아요? 담배를 피어요? 죄송해요. 담배 피느라고 지금 흡혈자 비하하시는데? 비하하시는데?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담배를 피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 에이. 또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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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상하게 몰아간다. 에헤. 그게 아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담배는 몸에 안 좋다. 이 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호. 오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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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빨리 빨리 여기 여기. 여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킬리 슈트 그로자. 그로자 님 쓰세요. 저 그로자 쓰라 아니에요. 님 쓰세요. 이거 드림 이거 드림 이거 드림. 이거 제가 3렙. 3렙 쫓기 여기 떨굴게요. 여기 여기. 이렇게 온다 온다. 왔어요 왔어요. 우리 본 것 같은데? 뚫땅 가나. 뚫땅 간다 님 쪽으로. 네. 맞죠 맞죠 맞죠. 여기 스마트핑. 한 명 오른쪽. 네네. 오른쪽에 이 방향 있어요. 125 바위지. 어 확인. 안 돼. 전혀서 고수예요. 아 저 치아가 안 보였어요. 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포기 몇 개야. 저 못 살리나요 지금? 예 못 살려요. 이 쪽.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제가 위치 브리핑해서 바로 여기있어요. 아 술탑 너무 많아. 빨리 딸이 형 사준다. 네 위치 브리핑 해줄게. 나이스. 딸이 형 사줬어. 저기 온다. 일단 살릴게요. 저기 스마트핑. 네. 구상 있으세요? 구상 있어요 드릴게요. 오케이 구상. 그냥 먹어 먹어 빨리 먹어. 빠르게 먹어. 명령하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어요. 사장님 기절. 이거 붙어요 붙어 붙자. 저기. 세모바이디 볼록한 거. 뭔 말인지 알죠? 네. 뒤에도 있어요. 안 나게 해요.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이분 죽지만 말아요. 다 잡았어요? 죽지만 말아요. 제발. 이 정도면 명령 내려도 되나요? 네. 한 번 정도 허락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 원 제발. 제발. 부탁이야. 우리 쪽으로 잡아줘. 제발.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아까 집에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아래로 내려가서 집에 있는 애들 잡을 거예요. 네. 혹시 작전명 AZ-887인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가세요. 네. 죄송해요. 네. 나 뭐야. 7탄 하나도 없어. 30발이야. 싫어요? 응? 잠깐만 그러자. 내가 아까 버렸는데 말하시지. 아이고. 저거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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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놈. 갔다 할게요. 네. 왔다 왔다. 집에 왔다. 집에 왔다. 나 갈게요. 다 컷 다 컷. 다 컷 다 컷. 다 컷 다 컷. 딱 30발엔 죽었어. 2명. 와 대박. 소름. 대박인데요? 빨리 와서 여기 드세요. 이미 먹고 있었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자가 안 다르게. 나이스. 나이스. 무조건 1등 가게다. 괜찮아요. 뒤에 오는데? 뒤에 와야돼. 뒤에 봐야돼. 뒤에 봐야돼. 저기있다. 280. 와요. 280. 아 네네. 왔어요. 천천히. 기어가지봐봐. 소리 나잖아. 안돼. 어디야. 어디쪽에 있어 얘? 피 채우면서 오세요. 이쪽으로. 네. 가야되는데. 오른쪽에 있을거야. 이쪽에. 여기있다. 여기있다. 컷. 아까 쟤네가 여기서 땄거든요. 저기 뛴다 뛴다. 가까이 있는데. 저쪽에서 저기 쏟은 것 같아요. 바로 밑에도 있는데. 여기있다. 150명. 아 저기도 있네. 아 저 2명이세요. 하나 기절. 정말 잘 하시는군요. 몇시간 하셨어요. 2000시간이요. 네. 뭐라 할말이 없다고요. 방송같은거 안하세요. 네. 안합니다. 왜요. 말재주소 있으신데요. 아 정말요. 나중에 하게 된다면. 네. 얻으세요. BJ. 낑깡입니다. 낑깡이요? 진짜 지금 하시는거에요? 아뇨 아뇨 아뇨. 일단 가야돼. 일단 가야돼. 일단 가야돼. 집중해 집중하라고. 렌트 구짐. 아 이거. 시험을 망쳐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데. 넘도 뭔가를 보여줘야돼요. 알겠죠 2번님. 네. 이거 저 혼자에서는 1등 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왼쪽 뛴다. 보여요 스마트핑 150. 아 오케이. 봤어요 봤어요. 잡아봐요 잡아봐요. 한번 보여주나 보여주나? 나이스. 드디어 보여줬다. 리드샷 지렸어요 진짜. 나이스. 나머지 애들 어딨어? 저기있다 뒤에있다. 290 290. 니면 오른쪽 오른쪽. 컷컷컷컷컷컷. 나머지 다 도로 건너있는거 아냐? 우리쪽에 없지? 오케이 조심조심. 네. 경기지역 밖. 나머지 둘 라스트 저기다. 쟤네한테 너무 좋은데? 제발.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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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요. 저깄다 저깄다. 215 215. 215? 어. 아 한발도 못 맞췄어요 아까워요. 아깝다는 말이 그럴때 쓰는거 맞아요? 죄송해요. 지금 지금 붙어. 1등이다 1등이다. 무조건 1등이다. 레츠고 모빌. 레츠고 모빌. 저기있다. 스마트핑 S. S. 조심조심. 살면 돼. 살기만해 살기만. 저기 스마트핑 보이죠? 아 오케이 오케이. 제 움측 쏟은 언덕 위에 있는 나무 뒤에. 아직 그대로 있어요. 오 살기만해 살기만 살기만. 아이고 살기만. 아 이게 나무가 너무 조그맨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전 담윾을 믿으니까니. 너 다 다 다 다 다. 아들. 담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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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 하나 diri. 어떻게 하냐agna. 니퍼 현재 스킬. 아 아파 저기요 네 살기만 하랬잖아요 엎드려 있을 걸로 했네요 죄송해요 제가 제가 죄송해요 마지막에